한국교수과이어 제18위 정규연주의가 24년도 5월 23일 7시 30분에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초대의 글로 주의자 윤종일 선생님께서는 감사의 계절, 은혜의 계절, 사랑의 계절인 찬란한 5월에 한국교수과이어 창단 31주년을 맞이하여 제18위 정규연주의의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인삿말에 단장 이계선 선생님이시죠. 꽃향기 가득하고 실록의 계절인 5월 한국교수과이어 제18위 정규연주의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개최임을 축하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수과이어 우리 멤버들이 두 분 계시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응원의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우리 이정신 선생님, 이신희 선생님, 오늘 최고의 연주를 기대합니다. 화이팅! 네, 화이팅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수과이어는 1993년 12월에 창단이었고요. 전현직 음대성악과 교수와 강사 등 중견 성악가들로 구성된 정통 크래식 합창단입니다. 가곡, 고전 합창곡, 교회 음악을 중심으로 전통 합창음악의 꾸준한 발표를 통해서 독보적인 합창단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금번 진행된 프로그램에는 1부와 2부로 나눠져 있는데요. 첫 곡으로는 김용은 작곡에, 내 영혼 바람디어로 문을 열었고요. 그 다음에 파우레께서 작곡한 곡입니다. 레퀴의 2부 순서에는 우리나라 곡들이죠. 가곡파, 아름다운 나라, 모란이 피기까지는, 세뱃노래, 그리고 마지막 순서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곡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그 이름을 찬양, 주사랑 끌을 자 없네, 주님을 신뢰해, 이렇게 해서 전체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렸고요. 이 모든 곡들은 촬영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함께 여러분에게 공유를 하지 못합니다. 앵콜곡으로 두 곡을 불렀는데요. 함께 감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앵콜곡으로 두 곡을 불렀는데요. 앵콜곡으로 두 곡을 불렀는데요. 앵콜곡으로 두 곡은 소 allez 오피 volecience Está 민주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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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주는 밤이 속일 worden 내 주는 밤은 속일 Dubai SQL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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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